모두에게 안전한 영화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이 제작됐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가 지난 16일 2022년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8개 상영관의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전 상영되던 피난 안내 영상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삽입해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전국 상설 영화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참여할 영화관을 모집했으며 19개 상영관 36개 스크린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이 중 최종 18개 상영관 30개 스크린이 선정됐습니다.